어흑 그건 정체불명의 코드 때문이다 곧 해결될 문제다 끝났다 보안을 무력화했다 지시한 것도 모두 준비를 마쳤다 시작해 절의 심장으로 군단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일어나라 나의 전사들이여 클리포스를 위해 목숨을 마쳐라 복잡하겠습니다 복잡기 위해 섬멸하자 클리포스로 간다 복잡기 위해 목숨을 가득 중 복잡기 위해 목숨을 지켜보기 위해 목숨을 강조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널 위해 선봉에 서라 알자로크. 군단이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알자로크. 카렐림의 명예에 복종합니다. 천의 심장 류세로 옮겨라 하믄. 당장 역배열을 시작한다. 안전한 감사합니다.